2. 2. 2.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에서의 사운드가 들리고 민원 분배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일단 허리를 끊자. 자 이러면 하이미드에서 나오는 페이드가 포세이큰이 각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카먼진 다친 거예요 이거 그냥. 어? 자 피해망사 맞았는데. 오오오! 카먼진! 자 이러면 포세이큰도 위험하죠? 마인드 프리! 오오오! 포세이큰! 아니 미드 무슨 데스매치 하나요? 아니 각을 창조하는데요? 아니 없던 각을 만들어요 포세이크는! 아니 이게 어센트라는 맵은 A 사이트가 오른쪽에 있고 B 사이트가 왼쪽에 있는데 미드에서 모든 킬이 나왔습니다 미드 갈 거야 장막? 어 진짜로 가요 이런 게 어렵긴 해요 대부분의 팀들이 이러고 안 오거든요 그래서 카원진 체크하러 가는 건데 오 피해 망상 진짜로 운해가 되는 거예요 PRX이기 때문에 매너 있네요 예예예 알려주고 그냥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라우드 큰일 났습니다 이미 많이 말렸거든요 라우드는 왜냐면은 미드 뚫린 거에 정신 팔리다 보면 포세이크를 또 놓쳐요 연결부로 가다가 놓치고 진짜 스티바에 가겠는데 체크 못한다니까요 이거 오 근데 타이밍! 발소리 들었죠? 와 트위즈 커머! 야 낚시! 이게 뭐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앞단에서 피해 망상 빠졌고 시간 걸리고 다바이가 커버하고 다바이가 너무 잘합니다 방지턱을 너무 또 있어요 방지턱이 그 앞단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빠졌어요 이미 열받습니다 위치 자체가 152! 와 다운바이 어 근데 이거는? 체력 42 반의체로 부르죠 와! QCK! 와.. 체력 2 두다 마인드가 뭐냐면 어차피 둘 다 한방이에요 오우와아! 다 긁혔어요 근데 모넷썸띵 자 근데 서로서로 어? 마인드프리그 레슬도 했습니다 에? 이러면 QCK가 당황스럽죠 잠깐만 나 어떡해? 여러분들 킬 못 잡는 거 옥저분 탓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할 것도 도전이 너무 많아요 요동무? 지금 보시면 요동무 못 잡고 다 못잡아요 지금 마인드 프릭 갑니다! 바보샷! 마인드 프릭이 성숙하네. 모니엘 씨 좀 서운하겠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놓쳤어, 이런 모니엘 씨 있습니다. 모니엘 놓쳐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총 바꾸고! 아니, 이게 보면 PR에서 막 하는 거 하지만 모든 스킬의 라인업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언더 조심해야겠는데요? 나 갈렸어, 아이고! 누가 수비지? 누가 수비지? 모니엘 씨! 아니, 카원진이 지진강탈을 쓸 타이밍이 없습니다. 카원진 보시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별이 안 가야죠. 게임이. 아, 근데 이미 피닉스가 오퍼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게임이 좀 말리고 있거든요, 템토가. 야, 이게 전진해서 수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카원진이 모니엘! 오, 카원진 오늘! 그냥 나는 도구에 탈을 쓰는 엔트리다라는 느낌으로 진짜 야, 초코디가 맞나 싶어. 브릿지가 저런 식으로 게임 안 하거든요. 자, 스파이크가 떨어져 있어요. 마인드프릭이 여기를 밀고! 오! 자, 이러면 미드주도권 지고 썸띵이 반대해서 풀어주면! 어? 자, 숨겼어요. 어, 타버렸어. 봤나요? 머리 봤나요? 자, 이러면 잡아 먹히겠는데 오히려 사닥이? 사닥, 사닥, 사닥! 야, 졌어요, 이걸! 30세트. 아, 벨꽃이 너무 많아. 어? 와, 이거 과연 쇼티누고. 오퍼레이터로 뷰를 열어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 근데. 와! QCK가 해결해주네요. 카원진 이거 지진 강타 들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면 난리 납니다. 그럼 왔는데요, 다바이? 바로 앞에 QCK 오퍼인데요? 아, 근데 카원진이 이겨줬습니다! 이러면 숨통이 좀 트입니다. 그럼 마지막 활로는 다바이가 잡는 거 말고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와, 투이즈까지 이겨주면서 라우드가 조금씩 살아나는데요. 아니, 지금 페이퍼렉스급. 죽은 위치의 X표가 다 달라요, 지금. 오복성 패스. 저러니까 예측이 어떻게 되나요? A쪽에 핑이 찍히고 있죠. 미드로 나갑니다. 우와! 또 봤지? 우와! 이 속도예요, 이 속도. 와, 라우드도 안 져요, 라우드도 안 져요. 섬광에 섬광. 미드 섬광 피하면 비맨의 섬광 날아오고 비맨의 섬광 날아오면 또 하이미드로 날아오고 자, 섬광이 세 개다 보니까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와, 다완진! 와, 무결정? 또 안 썼어요, 궁? 미드 압박을 못 나오게끔 일단 바꿔놔. 그냥 나가요. 어? 브릿지 있다? 오! 섬티 이거 맞았는데? 와, 진짜. 이런 띨만한 근거가 좀 있긴 해요. 두 팀의 대결을... 칼도 띄워요? 총은 들어야 돼. 어? 괜찮아요? 포세이크님도 커버해주네요? 네. 구름표 연속인데요? 네. 혹시 기본 칼도 던질 수 있나요? 근데 뭔 예시라면 던질 것 같아요. 하필 또 칼도 긴 거 들고 와가지고. 자, QCK가 다바이를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메인이 없다고 배제하기에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해요. 지금 포세이크님도 메인을 계속 쥐고 있어가지고. 포세이크님도 메인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도 아직 안 열렸고. 구덩이를 아낄 수 있습니다. 와! 뒷걸음질 치다가 이걸! 어, 놀래라. 퀴즈가 툴? 툴? 이미 재미봤는데요? 네. 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많아요, 라우드는. 아니, 모니시 계속 싸우자는데요. 퀴즈가 셋을 데려갔습니다. 아니, 자금을 좀... 자, 황혼 페이크님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라우드입니다. 왜냐하면 황혼과 동시에 제로 포인트를 혼자 지켜가지고. 너무... 약간 느끼는 거죠? 아, 일반 스킬로 궁 조환했다. 그리고 포세이크님도 저걸 너무 많이... 우와? 우와, 이거... 다 갈렸는데요? 한 데미지 200 넣었겠는데요? 진짜 이 악물고 버텼다는 표현 말고는 없을 것 같아서. 또 긁혀요, 또 긁혀요. 오, 지진 강타 썩고! 상관없죠. 하나 더 있어요. 자, 내가 가더라도 우리 팀에게 활로를 연다. 우와! 트위즈! 근데 메인에서 포세이크님도... 간다. 시동 걸어요. 자, 트위즈 어디로... 어, 헤븐으로 요동봇? 아, 트위즈! 요동봇이 미끄러졌는데요? 근데 굉장히 호전적인 썸띵은... 전투로서 이겨내려 합니다. 네. 네. 아! 에이맨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라우드입니다. 자, 포세이크님도 미드 쪽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 취합해보려고 하고요. 뭔 일 날아갈 것 같은데요? 우와! 트위즈! 제가 말한 날아가는 건 저게 아니고 반대로 날아가는 거였는데... 후반전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과편탄으로 포세이크님도 정리! 그리고 불길 꺼지면 오퍼로 뷰 열고 있고. 아, 연막과 연막 반대고? 에이, 안되네요. 지금 나오는 각자 다 지금 각이 없어가지고... 와, 트위즈! 아, 이거 트위즈 아니었으면 6점이 됐을까 싶은 정도로... 다 들어가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해망상과 기졸봇을 안맞으려면 언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으로 들어간 건데... 자, 연막창 계속 긁어주고 있어요. 균열 타이밍으로 일단 시간을 보여주는 걸었는데... 자, 메인 싸움을 썸띵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 자, 따닥이 뭐냐? 자, 무지 잡았구요. 마프! 오, 마프! 마프! 자, 마프! 어, 썸띵 ! 썸띵 ! 와아, 페이퍼엑스! 진짜 어지럽긴 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자, 피해망상 대기중. 남으로 오는 거 말씀해주신 대로 예상하기 힘든데, 반응이 됐고! 와, 하나 더? 와아... 썸띵! 세이크님도 안 돼요? 자, QCK가 마인드프릭을 잡긴 했습니다만... 팀원들 셋이 잡혔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다운 게임이 진짜 빠릅니다 QCK가 일부러 앞으로 붙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타이밍이 너무 얄궂었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지 언더 어떡하냐 여기 지옥이에요 언더 저지 난리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요 정돈된 트위지가 좀 해주는데 윙맨 윙맨 터지겠는데요 아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분 좋잖아요 한잔해요 네 자 그리고 나가요 저 여러분 Z가 아니에요 개코입니다 개코예요 냄새를 맡을만 하거든요 그쵸 요동봇이에요 어 연기 확실하게 해주겠다 다 빠이! 우와 근데 교환도 나쁘지 않죠? 근데 묶여도 못나갑니다 쥐고 있는 건 많습니다 어 연막샷 자 이러면 안쪽에서 총으로 해야 되는 페이퍼렉스거든요 자 이거 나와서 어? 쇼티? 어 근데 마인드플릭 체력 없어요 싸다 자 연막 안에 있겠거니 와 마프가 해주네요 미러는 내고 있습니다 와 정당이 나갔는데요? 자 오 우와 아 이거 라운드 너무 말리는데요 네 이거 못 들어갑니다 피가 없어요 피가 스파이크도 버리고 갑니다 그냥 자 레스가 잡아주긴 했어요 단 1 둘이 합쳐서 체력 26 자 이러면은 설치가 힘들겠는데요 네 오 월샤 어깨 보인거 같다 앵그리 총구가 보여가지고 네 자 근데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둘다 체력 없어 우와 잠시만 이거 이렇게 들어가요? 월샤 초심 어? 강의 능력 강의 능력 데미단식 아 뭐야 어떻게 아 이거 뒤를 잡은 줄 아나봐요 아니 급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본인이 죽는 순간 해체가 안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의심할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투 이즈 턴이 아아 아하 디지 이걸 해줍니다 전영광 자 마인드플릭은 구덩이를 갖고 있습니다 어 바로 펼치고 근데 어쨌든 이거 또한 좀 밀어낼 수 있을 만한 카드들이 어 아하 근데 이게 구덩이 모양이 약간 티가 많이 나긴 했거든요 그게 아 이거는 앞 단에서 그냥 내가 역습처럼 열어줄게입니다 사다기 체력 많이 빠졌고요 안쪽에서 포세이크니 안에 포세이크니에 대해서 방심할 수 있어요 너무 많네요 셋이서 왔어요 구성선인데요 메인에 아직 2위지가 남아있고 안 되네요 이러면 10대구에 자금이 없거든요 반면 4자루를 유지하고 있는 라우드 이들을 파는 척을 하고 나무를 때릴 것 같은데 시간 20초 사이트 안쪽까지 일단 디뎠어요 그 발을 양쪽 끝에서 도전 스파이크 다운 연막 아래 연막 일부로 만들어놨습니다 다바이가 영리하게 그리고 구덩이 무시하고 오 뒤로 투이즈 커버 엄청난 묘수긴 했거든요 스파이크가 또 떨어졌어요 시간이 급합니다 사다기 속도를 내보는데 포세이크는 또 뭐 제트인가요? 네 자 근데 일단 B메인을 썸띵이 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드투비를 때리기에는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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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워보킹 스파이크 다운 이게 빌드업이 포세이크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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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달로 그려죽수 야 썸띵이 또 위기에서 구합니다 이거 동점 가는데요 영웅입니다 영웅 아 이게 총극 먼저 보이죠? 총극 먼저 봐요 어? 무빙으로? 먼저 본다고 가는 건 아니죠 아 아 방상 맞았어요 아 아 빅맨 아 아 11대 11 동점입니다 왜냐면 5포 5딘 때문에 비를 안 갈 필요는 없어요 한 땀 한 땀 영웅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 방사 맞았죠? 와 와 다바이 다바이 다바이는 분명히 QCK를 썼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앞에서 갔어요 레스가 퇴근해버렸는데요? 시간이 40초 섬광판은! 스파이크는 이곳에 있습니다 메일쪽에 넣은 스틱빅 페이퍼넥스가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스팅어입니다 하하 그리고 카원지는 와 와아! 아! 와아! 라운드 무너집니다! 방점 찍혔어요. 아 이거 A존. 아! 썸띵 또 잡고. 기잘보 찍히면 또 피킹 사이즈 볼 겁니다. 혼자는 안 되고 피킹한 인원은 없으니까 빅맨과 디즈를 보내서 너네가 피킹해봐. 나 자리 좀 잡게. 카원지 비단이 찌푸려졌어요. 이동기가 없지만 생존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포색 썸띵 둘이서 데이팅 플레이가! 오포 피했던 이 저지예요. 야 오지마. 오지마. 불러드립니다. 와라 안 올 거야. 와라. 앞에 있어요 이거. 와아! 결국 페이퍼넥스가 첫 번째 맵을 가져갑니다. 아는 거예요. 상대 A메인 나가더라. 자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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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오! 하하하하하하 이 엽막이 뭐냐면은. 사실 미드 선광 나올까봐 가린 건데. 시장쪽에서 마인드프릭. 오! 오! QCK. 마인드프릭이 하나를 줄이긴 했지만. 다섯 칸 죽어도 다섯 칸 만들겠다 와! 근혈 맞았어요 아 커버로 맞았습니다 와! 마이트뿌리 다섯 칸은 다섯 칸이에요 목표 달성? 피스톨을 가져가 라우드 에이 올 스택 자 레스가 깜짝 놀라겠는데요? 총기가 없기 때문에 레스가 몸을 던져줬죠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B 진입할 수 있는 펄치 이후에 애매하게 다 메인으로 빠지면 리테이크 될 수도 있어요 플래시 드라이브 윙맨 따라가 윙맨 따라가 기절 버렸어요 와 이거 QCK가 QCK가 잘 피하는데요? 와 근데 뭔냇 피! 이거 난리 났는데요? 이거 그냥 장벽구슬 냈다 올려버리기? 문 닫아요! 장벽 올라갔어요 장벽! 아! 장벽! 반대체! 아 어디야? 남있고 해체해 아!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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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벽! 세이크! 차 부러가요! 아! 펜달 펜달!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아! 근데 뒤로 돌리기에는 미드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아! 포세크 위치가 찍고 나가기 되게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오! 와이드 피킹! 오! 스파이크! 스파이크 다운 A 좀 투자 루! 기역자 이미 먹어놨으니까 메인 흘러들어옵니다 자! 여진! 아니 옆에 다바이 숨진 훈련 네 번째 라운드 또 나가요 또 나갑니다 프리스 똑같이 성공 피하겠다 우와 이러면 또 뺏겨요 이럴 거면 벤더는 왜 삽니까 세일이프만 쓰죠 진짜 이거 출발 이 게임 버스들이에요 이야 자린고비 메타 포세히티니 트위즈 잡았고 안싸워줘 이거 안싸웁니다 피니스 있는거 알아서 스파이크 먹어라 스파이크 먹어라 자 와 이게 또뚜리 또 뚜리푸티인가요? 뚜리푸티 이게 지금 절약왕의 절약왕의 절약왕이 이러면 메인 인포를 포기한 거예요 저 미드 때문에 그 와중에 구슬 먹고 바로 이거 봐요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니 학습이 있어서 이거 진짜 해볼만해요 사이트 다 클리어돼요 어? 마인드 프리 이건 못 봤어요 자, 설치 타이밍! 찌르기! 아, 카원지 반응이 미쳤습니다 오늘 카원지도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뚜뚜뚜뚜리푸티인데요? 아 이거 아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어그로 끌어주고 흐르는 거 그냥 잡을 생각이네요 아 또다시 뚜뚜뚜뚜뚜뚜리푸티 아, 절약왕! 자, 이거 여기 진심이다 알아요 자, 피했어요 역전진? 우와 대처 중 타이밍이 완벽했는데요 이거는 지진강탈 갖고 있습니다 오포라서 밑에 가기 진짜 안 좋아요 어, 피 망상 4명 다 받았어요 눈 다 받아요 눈 다 받아요 지진강탈 카운터 아 네 레스가 너무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이거 카원지 아니었으면 이거 틀었습니다 또 게임 이야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레스 발로한테 재밌는 게 모든 팀들이 해석하는 요원들이나 운영 방식 다 다르고 오! 오! 어퍼! 일단은 PRX가 어딘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이거 독성 장막의 그 틈을 이용해서 틈을 이용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오 살고? 땅땅? 없니? 아 장면붓으로 올라갔고 문이 닫혔어요 한 자루라고 해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바이 살고버리 앉아 백킹 근데 뒤에서 와요 뒤에서 옵니다 다 멀었어요 섬광 피하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구덩을 때 또 느려지거든요 대밑발 이때 설치 칼 들고 와요 이거 합이 안 맞아요? 아 잠깐만 시간 때문에 그냥 오케이 됐다 오퍼 살렸다 오퍼는? 그만할까? 오퍼는 오퍼는 에이스 못 가져갔어요 저렴강이 또 나왔죠 이러면 그리고 이겨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이거 오퍼를 가질 뻔 했다 보니까 아쉬움은 나올 수 있죠 와 뭐니? 야 이거 대놓고 준비한 대로 나가는데요 네 이거 라운드가 또 흐름이 약간 애매해지죠 이제 앞단에 또 원웨이 와 썸띵 원웨이 때 막 나가요 다 아 진짜 두 가지 정도는 이걸로 나가가 나오잖아요 베를린인가 싶었거든요 이야 이야 투이즈 체력 8 야 이게 또 어센트랑 비슷한 게 피스톨 라운드 빼고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이들 냄새를 맡질 않아요 가능하면 장벽 구슬로 떼워버리고 할 거니까요 오 QCK 이거 빠져 나가야 되죠 오? 와 이걸 또 나와줬어요 잡았던 데요? 네 폭파못에 갔어요 네 자 설레이는 못예 참습니다 저지 참아요 참아요 드론을 뗀 드론 구경준 최대한 늦게 어? 아 못예 진짜 대여를 납길려고 이거를 이야 네 이렇게 십작하게 하는 게 맞추네요 저지 오? 아니 꼬챙이 됐어요 네 뭐 어쨌든 PNX가 잡긴 했으니까요 네 아직 시간은 충분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페이퍼렉스도 찍기 힘든 자리 내지는 그냥 교환이 될 만한 자리를 와 아마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그래서 더 빨리 가는데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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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용화살 미스가 너무 큽니다 이러면 이야 어지럽죠 아 못예슨 지금 10라운드 9라운드에 계속 하 이야 아 포스에 끄니 몬예슨 계속 지켜줍니다 또가요 진짜 W게이밍인데요 아니 앞으로만 갑니다 팔 들고 막 앞으로 가는 게 거의 계속 보이는 그림이에요 네 이야 궁극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라우드 미쳐버릴 정도겠는데요 이야 지금 라우드 간혹 못 잡아요 더 안 나올까 기다립니다 있습니다 자 이거 습격 탄 거 알고 있습니다 토이즈가 탄 거 와 이거 어디 어 다 맞았는데요 아 이거 균열 쓰면서 타이밍 잡았는데 오 등다 오 등다 자 하나 트레이드 이야 무지시 사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웃롱 아웃롱 아 스파이크 다운 한 발 더 있어요 충격 화살 자 어느새 씨가 17초 그리고 다바이와요 아 아 아 아 결국에는 페이퍼렉스가 아 구덩이 올라갑니다 아 이게 또 마인드프릭이 있기 때문에 저게 되는 거 아니 왜 아 베를린인데요 아니 역습도 이렇게 힘없이 빠져요 네 해줘 아 근데 이거 변수가 있다면 레스가 안 걸리고 여기를 판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러면 얘들아 에이 비웠다 자 근데 아 타이밍이 와우 오오오오오오오 자 이러면 부활을 하더라도 3대3인데요 자 미드에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 트위지 부활하는 거 한번 끊을 생각을 하는 거죠 지진감타 어 소리 들렸어요 깔끔하게 자 그래도 7대5는 되네요 라우드가 가바이가 부활 썼던 적이 있었나요 어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이거 도와주러 와야 돼 도와주러 와야 돼 더블픽 QCK가 도와주고 자 같이 와요 오오오오오 어 아 근데 두 달 곳을 깔리는 순간 브레이킹 못 잡습니다 저기서는 자 썸팅은 체력 회복이 되고요 이게 좀 설치되면 난리 나거든요 어 아니 화살 어, 근데 쏫! 아, 뒤가 열리네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무슨 소리죠? 하하하하하하 볼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야, 피스톨을.. 내준다라는 건 나우드가 절약왕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 갔지, 잠깐만. 벽치고. 뒤잡아요. 뒤잡아요.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요. 잡혔어요! 내 카완진이 포세이큰 정리! 수나 구슬? 그래도 두나굴샘 안닿는 거리까지 잘 나왔습니다. 투이즈가 Something를 정리해줬어요. 아 이거 어디까지. 근데 이거 도속연기 보고 스킨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편기가 나아요. 오우우우우! 하나 더 줄였고요. 모니엘스의 위치. 숨겨주고 숨겨주고 이거 찍을 수 있나요? 의심! 의심해야 되는데요! 총을 많이 떨궜습니다 이것도 위험했어요 설치해도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남아있던 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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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연기 했었는데 이것까지 커트를 했어요? 쌈팀인데 파워한진을 잡았고요 싸닥 어디까지 들어왔나요? 피해 망상, 역으로 찔러요? 어지럽죠? 자, 총기 짧습니다 스펙터에요 거리를 좁히겠다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요? 아 이제 알잖아요 스펙터구나 오케이 내가 봐줄게 해체 정보 찍는용으로 역습을 써야될거 같은데요 역습 눌렀죠 커브홀 역습이 너무 빨리 빠졌는데요? 피망사! 카완진 더블킬 다바이까지 잡아내고 있는 QCK 지진강탈 눌렀습니다 라우드가 그래도 집중력 좋아집니다 점점 남아있는건 마인드 프립 오오?! 마프에요 조심해야되요 열발 아 해체 아니다 장전까지 됐어요 오오 어? 반해치않... 설마 아 시간 마인드프릭 클러치를 보여줍니다 이걸 4대1이었어요 4대1 아 너무 큰 거래 마프가 아니 이게 지진강 타 역습이고 뭐고 다 때려 썼던 라운드인데 너네 궁 다 빠졌지만 우리 궁 다 했다 우리는 궁을 못 쓴 이유가 다 잡혀가지고 못 썼다 그쵸 예 자기가 아니고 타이였죠 와우 이거 진짜 미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매번 맛보는 이런 큰 무데도 아 웃어요 아 웃어요 알렉스, 알렉스 마일 연막샷 좀 세게 맞을 만한데요 그래서 몬예스의 슈팅 앞단을 먹고 있고 어 아파요 아파요 여기는 뭐 이 약물고 버텨야 됩니다 마인드프리그 총알 피해야 돼요 그냥 상대가 더 아파요 들어오면 뒤로 누워야 됩니다 우와 몬예스 커버해주고 아아 이걸 잡았으면 모르는데 아이고 아 이거 그냥 같이 폭탄하자 밖에 안되겠는데요 이야아 결국에 마인드프리그이 둘을 더 데려갑니다 돈 안나와요 돈 안나와요 이거 매치인데요 라우드가 페이퍼렉스 플러팅에 아 올라간 거 밀어 밀어 이거야 이거 3층에서 때리는 거 아 진짜 아니 단 한 번도 안 쓰나 이럴 때 갑자기 나오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나오고 아 이거 매치 각인데요 매치에요 매치에요 이거 요동봇도 안 쓰고 매치입니다 오우 칼 아 몬예스 무빙 좋은데요 칼 잡고 드는 이유를 알겠네요 드디어 칼 잡고 드는 이유를 알겠네요 드디어 부결점 이야 와 빠르지가 않아요 오? 몬예스? 왜? 아니 발자국으로? 아 베를린이 베를린이 보여요 몬 릴린 엔딩도 베를린이에요 한 번 더 했어요 부활시키기에는 너무 멀기네요 오아 이거 뒤집 오 칼 한진이 오늘 다 해줍니다 이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 그래서 포세이크니 무리할 수 수밖에 없는데 아 칼 한진 칼 한진이 해주네요 그래도 썸띵이에요 오 아니 썸띵이에요 무시하면 안돼요 오오 썸띵 원조 슈퍼스타 1대1 규식이 대 썸띵 억 갈렸어요 앗 갈렸어요 폭 egent호 콕AAAA 핫파이크 응 양쪽의 피지컬의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 어쨌든 투이즈가 PM왕상까지 투자하면서 A메인 먹고 있는 거 에이 메인 먹고 있는 거는 마인드프리 Vale mandar 아 이거 졌습니다만 갔어요 처음 이겼어요 투이즈가 졌어요 어? onut 부활 때문에 astu의지 젖 mão 세이지 붙잡아야 되요 어떻게든 부활 못하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아니 오 Harper에 있는 팀이 이렇게 미련없이 아니 이거 보반 밀어요 쏘티? 아니 각! 만들어요 이 오포인트 팀이 이렇게 미련 없이 오 이거 보반 밀어요? 섬틸! 오아!!! 섬틸! 또 나가다! 섬틸은 일류입니다! 내 볶들은 그저 나를 거들기 위한 수단일 뿐 그냥 길려는 용이에요 또 보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어깨 보일 수 있어요 레츠 봤어요 오오!!! 섬틸! 폭바봇도 있고 정말 섬틸 스페셜하네요 에이미 자 메인 보고 어 성광 폭바봇지 Ray 막 그냥 던져요! 투위즈가 그냥 기적을 써야됩니다 시간 안됩니다 이거 급해요 양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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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넥스가 라운드를 탈락시키고 센티너를 만나러 갑니다 이러면 오늘의 퍼시픽 VS 아메리카스 서열 정리는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